그대 내가 안 보이나요 요즘 미스트롯2를 보면서 조용수 작곡가와 가수 장윤정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셨는지요? 조용수 작곡가가 미스트롯1, 미스터트롯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엄청 공감이 되는 멘트를 적재적소에 딱딱 꽂히게 해서 놀랐는데요. 미스트롯2에서는 그의 발언이 상당히 많고 좀 더 구체적으로 출연 가수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하트버튼을 상당히 늦게 신중하게 누르는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희한하게 장윤정은 말이 줄어든 것 같고 노래 첫 소절만 듣고 하트버튼을 상당히 빨리 누르는 편입니다. 그런 변화를 보면서 조용수의 위상이 사뭇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조용수가 말이 많아진 것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은 원래 늘 하던 식으로 했는데 편집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조용수 작곡가가 상당히 말이 많아졌고 방송 분량이 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심사위원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두 사람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상위권에 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조용수 작곡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조용수의 어마어마한 위상 조용수의 뜻밖의 고백 조용수 트로트 왜 하냐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조용수는 작곡가면서도 가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가끔 앨범에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를 넣거든요. 1976년생으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나이로 46살이 되네요. 학력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휴학이라고 나오는데요. 어 특이하네요. 음악 쪽이 아니네요. 공대 쪽이 안 맞아서 휴학했던지 아니면 더 이상 공대 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서 휴학했던지 그랬겠네요. 조용수는 9살 때 피아노를 약 1년간 배웠는데요. 1년 만에 체르니 40번을 떼고 중학생 때는 여러 곡을 작곡할 만큼 재능이 있어서 음대를 가고 싶었지만 음악이 업이 되는 것이 싫다는 부모님 반대로 학창시절에는 취미로만 음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의 코너 별밤 뽐내기 대회에서 미국 R&B 그룹 보이스투맨의 노래를 불러 수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가수 중에서 보이스투맨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고 원래 음악 장르 중에서도 R&B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그랬나 봐요. 고등학생 때 전교 1, 2등을 할 만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 바람대로 의대에 갈 생각이었지만 불합격. 결국 연세대 생명공학과 진학. 대학교 재학 시절 1996년 12번째 테마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그해 대학 가요지에서 직접 작곡한 새로나기라는 곡으로 대상 수상. 이것이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4인조로 결성해 MBC 대학 가요지에 나갔는데 메인 보컬은 아니었고 그때도 작곡을 했습니다. 노래도 했지만 그때도 가수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곡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그때도 팀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로 무대에 오른 것. 이후 자연스럽게 주변 음악인들을 알게 됐고요. TV에서나 보던 박진영, 김영석을 사석에서 보게 됐고 가요계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고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음악계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작곡가 김영석을 직접 본 게 컸다고 하는데요. 2001년 제대 이후 음악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져서 직접 작곡한 곡을 담은 CD를 당시 그의 롤 모델이었던 김영석을 찾아가 전달하는 등 자신을 적극 홍보한 끝에 2003년 작곡가로 정식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키보디스트로도 활동했었고 유명 가수들의 세션도 담당하다가 작곡가로 전향한 것이라고 합니다. 작곡가 초기 시절에는 박근태의 여러 곡을 편곡 이로 인해 박근태의 제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력으로 2001년 KBS에서 방영했던 만화 데블파이터의 음악도 작곡했다고 합니다. 원래 본인이 가장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음악이 R&B여서 R&B 쪽으로 준비하다가 잘 안되어서 발라드로 환승한 케이스 그러다 점점 트로트가 가미된 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수만 이런 케이스가 많은 줄 알았는데 작곡가도 그렇군요. 발라드를 하려다가 트로트로 갈아탄 가수들이 많죠. 장윤정도 그렇고 임영웅도 그렇고 그게 뭐 문제 될 건 없죠. 뒤늦게 자기한테 맞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트로트가 다소 배척받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어쨌든 2000년대에는 발라드 르네상스를 이끄는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애쉬워너비와 김종국, 시야의 대히트로 인해 SBS 가요대전 작곡가상, MKMF, 서울 가요대상 작곡가상을 모두 휩쓸기도 했습니다. 조용수의 히트곡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애쉬워너비의 내 사람, 라라라,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산다는 건 이수영의 이 죽일놈의 사랑 시야의 여인의 향기 미워요 이기찬의 미인 등 와 진짜 후덜덜하네요. 박근태, 김도훈처럼 스타 작곡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한창 잘 나갈 때는 저작권료 수입 1위 즉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5년 연속 1위였고 2015년 1위 탈환 2016년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선정한 대중음악 작곡과 편곡 부문 저작권료에서 1위 저작권료가 가장 많을 때는 한 달에 몇 억씩 그래서 1년에 수십억씩 벌었다고 하고요 지금도 유명 가수들에게 매년 왕성하게 곡을 주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료만 매월 1억이 넘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 전문적으로 작곡을 배운 것은 아닌데 저작권료 1위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요 편곡이나 작곡 등은 모두 독학했습니다. 의외로 작곡가들 중에는 음악 전공자가 별로 없습니다. 가요라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노래에 전문적인 평가를 매길 수는 없지 않나 감성이 더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지식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수들도 누가 더 노래를 잘하냐에 따라서 인기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음악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작곡가로 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작곡 전문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즉 정교 교과 과정을 통해 음악을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가 국내 대표 작곡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으로 악보를 먼저 본 다음에 곡을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악을 귀로 먼저 듣고 코드를 알아내면서 화성을 독학했어요. 처음부터 음악을 듣고 화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그 음악은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흑인 음악가들 중에 악보를 볼 줄 모르지만 작곡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죠. 그리고 조영수 작곡가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작곡할 수 있어요. 흥얼거리는 것 자체가 작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재능 51%, 노력 49%가 필요해요. 작곡가가 되려면 댄스, 발라드, 트로트 등 장르에 상관없이 다 작곡할 수 있을 만큼 기본기를 갖춰야 해요. 화가가 되려면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정말 엄청난 노력파이기도 합니다. SG워너비 4집 때 아리랑 곡을 쓰기 위해 국악고등학교를 찾아가 국악오케스트라 단장에게 한 달 동안 국악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국악과의 크로스오버에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최근 2020년 국악인 출신 강태관은 미스터트롯 출연 후 조영수 프로듀서의 선택을 받아 조영수 본인이 대표로 있는 넥스타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어 미스터티라는 4인조 트로트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통 발라드를 잘 만드는 작곡가로 정평이 나서 많은 가수들이 곡을 의뢰했고 밤낮 없이 작업실에서 먹고 자는 생활 반복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 10년간 평균 4, 5시간 자면서 작곡 2014, 2015년 무렵 작업실에만 머물며 일을 하다보니 살이 엄청 찌고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이 와서 아파 일을 못하게 될 지경까지 돼서 술과 담배를 동시에 끊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서 무려 20kg 감량 술과 담배를 동시에 끊어버릴 정도로 독한 사람이네요. 역시 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건강상의 이유와 음악 시장이 자체 제작으로 바뀌는 환경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일만 하면서 삶의 질이 낮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 그는 2012년부터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작곡을 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다고도 하는데요. 1등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다고 일을 줄이고 난 후 순위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2014년 환경부 장관 표창 2015년 제6회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상식 음악감독을 맡으며 점점 더 그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트로트에 진출했는데요. 그 첫작이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이후 홍진영의 노래 상당수를 작업했습니다. 트로트를 하게 된 계기는 트로트라는 장르는 참 매력적입니다. 사실 멋부리는 작곡가들은 기피했습니다. 내가 사랑의 배터리를 할 때도 왜 하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잘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정말 흥미롭게 작업했습니다. 기분 좋은 욕심이었달까? 지금 어르신들한테도 어필이 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부터는 내일은 미스트로트 그리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면서 트로트 장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또한 트로트 장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윤정과의 작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장윤정에게 타이틀곡을 줄 정도면 거의 트로트 쪽으로 전업했다는 느낌을 줄 정도 히든싱어 6 장윤정 편도 출연할 정도 놀며 뭐하니 코너 뽕포유에서도 유재석에게 사랑의 재개발을 작곡해서 줬는데 트로트 신드롬의 1조 김인하 작사가와 작업을 많이 하는 편으로 임영웅의 내일은 미스터트롯 우승특전인 발라드트롯 이제 나만 믿어여도 함께 작업 2020년 4월 발매했는데 음원차트 최상위권을 싹쓸이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2007년 무렵부터 기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를 대표와 로코베리 작곡가 안영민과 설립해서 직접 가수들을 프로듀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작곡가로서의 욕심이 컸고 예전에는 작곡가가 키우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방시혁의 방탄소년단도 잘 되고 김도훈도 마마무 제작자로서 성공을 거둔 설레를 보고 프로듀싱이나 제작에 비중을 두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곡가로서 이루고 싶은 것은 영화음악이나 뮤지컬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요와는 많이 다릅니다. 가요는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하지만 영화음악이나 뮤지컬은 순수음악에 가깝고 음악만으로 더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만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가수의 인기나 트렌드를 배제하고 음악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가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작곡한 곡이 R&B, 발라드, 댄스, 영화음악, 트로트 등 무려 600곡이 넘는데요. 대중가요보다 사람들에게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곡 평생 남을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음악에 욕심이 많은 욕심꾸러기 진정한 음악인 직접 가창하기도 합니다. OST 몇 개와 2007년 올스타 앨범에 한두 곡씩 불렀는데요. 예를 들면 곡을 써준 가수 앨범에 한 곡씩 끼워 넣는 방식으로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는데 아는 여자 OST의 경우 그가 직접 작곡과 노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느낌 있습니다. 멋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데 자신이 작곡한 곡인은 코러스에 참여합니다. 조용수 자신의 솔로 데뷔곡이자 자작곡인 모르조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기도 합니다. 싸이도 자신의 곡에 코러스로 참여한다고 미스트로2의 그룹 시야의 김연지가 도전자로 나왔는데 조용수 작곡가가 오열하다시피 눈물을 흘려서 두 사람이 사귄 적이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는 없고요. 2008년 초 이지혜와 열애설이 있었는데 소리소문 없이 묻혔다고 합니다. 40대 중후반인데 아직까지 미혼인데 그래서 조용수 부인 이런 얘기는 다 루머이고요.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임영웅의 우승과 우승 배경까지 정확하게 마친 사주 명략 상담가 문정우 선생님께 여쭤보고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조용수 작곡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스타디슈, 무료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